주님 오실날이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십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기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셋동안은 만날을 꼭 거둬야지만이 배를 채울 수가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만날을 거두지 않더라도 만나가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 제도를 통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갈 때 굉장히 슬펐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기쁨의 근원이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만 먹으면 아무 염려도 없고 정말 기쁨과 영생의 근원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이 되면 내가 약속하는데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가 일주일 제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주일 제도는요 하늘에 있는 해나 달과 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1년이라는 것은 태양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일주일 제도는 천지 창조의 그 이야기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깨어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네 밤에 자면서도 찬양을 드리고 내 영염만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깨어있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시점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다는 누구예요? 다 다는 전체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미련한 처녀하고 또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전부 다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뭘 갖고 있어요? 등불을 갖고 있죠 근데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미련한 처녀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전부 다 이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졸며? 잘 새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깨어났습니까? 밤 언제? 거기 밤중해라고 돼 있어요 밤중에 밤중은 이경이에요 이경 사경은 새벽 사경은 새벽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했거든요 하나는 저물 때 그 다음에는 밤중에 밤중에는 밤의 한가운데라는 뜻이고 그리고 삼경은 닭이 올 때 그리고 사경은 새벽에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밤을 네 수로 나누었어요 근데 밤에는 전부 몇 시간이 있죠 실제로? 12시간이 있죠 왜냐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낮시간에는 12시간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밤이 12시간인데 그거를 주님께서 네 수로 쪼개가지고 일경은 3시간 이경도 3시간 삼경도 3시간 또 사경도 3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12시 밤이 6시부터 시작되잖아요 오늘 날아나 오후 6시부터 6시에서 9시까지가 일경 9시에서 12시까지가 이경 그리고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삼경 그렇죠 3시에서 6시까지가 사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새벽 그러니까 새벽은 맞는데 그게 닭이 새벽에 울잖아 닭이 4시, 5시 되면 오더라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한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 이 돌이다 또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이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들도 밤 삼경이 될 때까지 각 부류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많은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땠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돌아왔던 것이고 가론 유다만 죽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는 몇 경일까요? 2022년도 2022년도는 1경이에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022년도가 안식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우리가 희년을 알아야 돼요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죠? 50년마다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서기 30년 이때가 희년이에요 근데 그때가 왜 희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 보금 4장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무슨 사건으로? 어린 양이 죽게 될 때 자유가 얻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홉 가지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가 어린 양이 죽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종대였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자유인으로 출애굽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곤 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뇌위기서에 보면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9절과 10절에 보면 신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서 너희들은 50년째에 무엇을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동안에 빚을 얼마나 많이 줬던지 상관없이 그 빚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탕감이 되고 내가 혹시 노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희년이라고 말했어요 희년 근데 이 희년은 50년마다 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속에서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꽉 잡혀 있었던 의인들이 어떻게 됐죠? 지진이 나면서 부활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우리들은 시간 문제지 시간만 지나가면 다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무엇으로? 거기 보면 원어의 진리로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나?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은 2023년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 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서기 30년도가 희년이라는 거 요것만 깨닫게 되면 22년도는 안식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식년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일주일이 저물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주일이 저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이 주말 주말은 뭐예요? 일주일이 저문다라고 하는 뜻인데 7년 단위로 묶어서 7년이 저무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가 이 7년이 저물게 되는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올 때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졌다가 그 파도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을 때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새벽에 오셨어요 새벽에 근데 이 새벽은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밤 사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가면요 여기에 주님께서 밤 사경의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때의 그 제자들이 원하던 땅에 곧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여기에도 이제 파도 가운데서 큰 바람이 불 때 6장 18절 19절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쯤에 시별이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니 네 자 여기에 보면 시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 자 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스타디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뭐죠? 1년이죠 그쵸? 그래서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말할 때 거기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스타디온 우리가 보통 이 운동 경기장을 뭐라고 말하죠? 잠실, 스타디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헬라어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여기 18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1절에 가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적인 의미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렇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천사가 와서 어디를 건드렸죠? 옆구리를 막 두들겼어요 그런데 옆구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어디에다 문을 내라고 했죠? 옆구리에다가 문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런데 요한이 있어 5장에 가면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는 사실상 창조주의 능력과 구속주의 능력이 함께 거기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깨웠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감옥을 탈출할 때 감옥을 몇 개를 탈출했죠?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두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철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철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무엇이 도착했죠?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년이 저물게 되는 때이고 2023년도가 되면 뭐냐면 이제 밤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중 2023년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23년도는요 이거는 이제 밤중 밤중이 시작되고 그 다음 안식년이 언제예요? 2029년 그렇죠? 이때가 이제 안식년이죠 그렇죠? 안식년이고 그리고 이제 2030년 이때가 희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희년은 2023년도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모르니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은혜의 문이 더 오랫동안 열려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2029년도가 안식년 이게 뭐냐면 게시록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게시록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니까 온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먼저는 기독교인들을 일깨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일깨우시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길로 가게 되면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인들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2023년도가 이게 이경이에요 이경 그러니까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처녀들이 다 깨어났죠 다 졸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이미 다 결정이 끝났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어요?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니까 기름이 필요해 깨닫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없어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걸 막 사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를 사러 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오므로 문이 닫히고 그 안에는 다 혼인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누가 보곤 13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죠? 집 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닫게 되면 너희들은 그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밤중 이 이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두원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두원 기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군사 수십만 명을 다 무찔렀잖아요 그런데 이 기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끼로 찍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인데 침례 요원이 전파했던 기별도 뭐였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거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송하고 열매가 없게 되면 언제 찍어버린다?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그냥 무송하고 너무나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서 가봤는데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통치권이 얼마나 우리가 경애해야 하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인데 2023년도가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면 말라버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게시록 6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사건이 있게 되죠? 무화과 나무 중에서 어떻게 익은 나무? 설 익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2023년도가 되기 전에 무화과는 맨 처음에 어때요? 초록색으로 나오죠 초록색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용서해 주신다 일단은 열매가 익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예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일단은 2023년도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문을 열어두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섯 번째 인을 떼시게 되는 건 언제예요? 2029년도 이 끝에 갔을 때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반시 동안 반시 동안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요하더라 이 반시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뜻해요 근데 이 6개월을 뜻하는 것은 전 3년 반에서 6개월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반시고요 후 3년 반에서 이 6개월은 이방인들을 위한 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7년에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에서 마지막 반 6개월은 이거는 나팔을 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거는 하여튼간 제 견해인데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이나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여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들에 있는 누구한테 왔어요? 목자들에게 왔었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여기 보면 제가 여기 7절부터 읽어볼게요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어디에서? 바깥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뭐라고 했어요? 지키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들이 밤중에 바깥에서 그 양떼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원어의 성경에 왜 여기에 이 경점에 해당되는 이 경점 이 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점 이게 감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2장에도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근데 파수꾼의 임무는 뭐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경고를 알려주는 것 파수꾼은 어디에 서 있어요? 망대에 망대는 높은 곳에 있죠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멀리서 오는 게 잘 안 보이지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 그쵸? 그래서 우리 욕기서에 가면은 이 독수리는 아주 멀리까지 내다본다 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파수꾼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지붕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멀리서 오고 있는 이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러한 경고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떼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별을 전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밤중에 천사가 와서 이 파수꾼한테 이 목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너희가 베들레엠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을 라고 기록했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이 구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동물들을 살찌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물들을 살찌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나서 저희가 짐승화 같이 낮아지게 되었어요 자, 너부간 네살이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지냈죠 그 너부간 네살의 환경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유, 구유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저희가 살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는데 감옥에 가두어놓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대를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1경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첫 번째 감옥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감옥을 지키게 되는 건 누구냐면 두 선지자가 지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서에 나오죠 사사기서에 기두원이 어떻게 했어요? 300명의 군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몇 시에? 제 2경에 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사사기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기두원이 밤 2경에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깨뜨려가지고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횃불을 높이 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횃불은요 출애국기 34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횃불이 번개라고 돼 있어요 번개 그래서 이 기두원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시점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초를 교대한다 보초를 교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수꾼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첫 번째 파수꾼은 엘리아이고 두 번째 파수꾼은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증인은 게시록 1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감남나무 또 두 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너무나 확실한데 이 등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게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은 두 등경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게시록 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무엇이다? 일곱 등경이다 거기에도 원어를 보면 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일곱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뜻하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게 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증인도 역시 등경이다 두 등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그것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게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은전이었죠 잃어버린 은전 그런데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그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죠? 등불을 켜고 또 빗자루로 그 집안을 쓸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전들 잃어버린 양떼들이 요소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 양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하면 등불을 켜서 높이 들어라 그런데 그것을 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은전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남방 여왕이 어디에서 찾아왔죠?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땅끝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자기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사자들이 땅끝 그리고 하늘 끝에서 그의 태카신자들을 불러 모은다 땅끝에서 찾아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방 여왕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남방 여왕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비록 땅끝 정반대편에 있지만 나는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찾아간다 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풍이 불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남풍이 불면 날이 심히 더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남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방 여왕이 가졌던 그러한 어떤 사고 방식 어떤 의지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불게 되면 날이 심히 더울이라 이 덥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게 되는 성령의 불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선과 악이 싸우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워라 너희가 깨워서 일어나서 도적이 너의 몸을 뚫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도적이 누구예요? 도적 도적은 게시록 3장 3절하고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도적같이 와서 너의 몸을 뚫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너희들을 몸을 어떻게 한다? 쪼개버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래 내가 너를 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래 처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너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와 함께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데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눈에 들뽀가 있다 장로의 유전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엄숙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겠죠 근데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어떻게 했어요? 임봉하였다 했어요 임봉 임봉하였는데 그 임봉을 누가 뗐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어떤 모양의 천사가? 번개 모양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어떻게 했다? 굴렸다 했어요 자, 이 굴리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 그게 이제 여호수와서 4장에 나오는데 길갈 자,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와한테 너는 가서 반석을 취해서 성경에는 부시돌이라고 되었는데 원어에 보면 너는 가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할 예를 받아라 라고 말했잖아요 너는 반석을 취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할 예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할 예가 이 굴러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은 건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할래 예수 그리스의 할 예를 받게 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돌이 굴러간다 이거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그날에 갇혀 있다가 그 무덤의 임봉을 우리가 떼고 그 무덤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니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재판관이다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과 예수님은 너무나 비슷해요 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떻게 했어요? 임봉했어요 임봉했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의 심판을 견뎌내고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은 그 임봉을 떼고 나온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봉했다 이건 뭐예요? 유다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는 잡아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다? 봉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닫아 놓으셨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 그 닫아 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자의 입을 임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것인데 그 닫아 놓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순결하게 하는 것이 비결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잠원 2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혜를 준비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정반대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저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정직하지가 못하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다 차이가 있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자리 잡게 두게 되면 내가 정직하지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나의 욕심대로 풀 위험성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결국은 이끌림을 받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진리의 말씀은 깨달아진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하고 24장을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기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축복은 주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임봉을 깨뜨리고 나왔을 때 뭘 받았어요? 무슨 개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세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가운데 믿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일곱 임봉의 예언을 주셨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게시록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 일곱 임봉을 떼고 그 책을 열 수 있을까? 하면서 요한이 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말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까 그가 그 임봉을 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도 사자굴의 심판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기고 나오니까 다니엘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일곱 임봉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니엘아 너는 크게 무엇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 이 총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한문으로 용용자인데 용용자예요 그래서 용용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 설립자 설립자는 알아요? 이 밑에는 달월자죠 이 밑에는 전복자예요 이거는 몸기자고 이 밑에는 석삼자예요 이게 뭐냐면 개시록 12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개시록 12장 1절에 뭐가 되어있죠? 근데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12장 1절에 보였어요 하늘에 무엇이 보이니 커다란 표적이 보이니 뭐랬어요? 어떤 여자가 어디 위에 서있다고 그랬어요? 달 위에 서있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해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용자인데 이게 은총총자예요 또 이게 임금용자예요 임금용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달 위에 서있고 점을 친다 이거는 예언한다 그리고 몸기자는 뭐예요? 나의 몸속에 석삼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뭐 제가 누구한테 이거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신 같은 이야기가 뭐죠? 그래서 개천에서 뭐가 나와요? 개천에서 뱀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을 물게 되면 여의주를 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무기라고 하나요? 이무기? 이무기? 저도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이무기가 구렁이나 같은 건가요? 구렁이?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간 지금 우리는 이 영생의 진주 그러니까 이 여의주가 뭐냐면 영생의 진주를 뜻하다고 생각해요 영생의 진주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된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근데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한자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달 위에 서서 자기 몸의 석삼 이것이 저는 요나의 표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언을 깨닫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서 9장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은총을 입게 된 건 뭐냐면 그 사자굴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것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무덤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무덤의 임봉을 떼야 되는데 그 무덤의 임봉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인데 그 표적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을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면 될수록 이 미래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저도 물론 다 한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밝은 빛으로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시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외식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누가 보면 12장 1절 2절에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게 되면 너희가 개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눈에 볼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감옥은 몇 단계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해서 4단계 밤 4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물침례, 성령침례, 피해침례 이 세 가지인데 단위에서 12장 7절에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가 뭐예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성취된다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가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어떻게 된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의 끝이 온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건 뭐냐면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거짓된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인내로서 그 모든 과정에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